봄투데이 비바 마드리드의 아이패드 미니 케이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색상은 블루 색상이고요. 케이스를 개봉해보겠습니다. 케이스 색상이 네이비색과 비슷하네요. 굉장히 진한 색상이고요. 인조가죽 소재인데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이시고요. 결들이 있으십니다. 안에 아이패드 미니를 띄워보겠습니다. 안에는 스웨이드 소재시고요. 색상이 앞쪽과 다른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거치 기능이 있으신데요. 거치는 3단계로 분리가 되십니다. 거치를 해보겠습니다. 커버를 덮은 후에 슬림 모드가 작동해서 불필요한 전력성을 막아준다고 되어 있는데요. 안쪽에 대부분의 케이스들이 자석이 있으신데요. 이 제품은 지금 자석이 들어있지 않아서 최대한 기기 보호에 힘쓴 걸 볼 수 있고요. 제품의 홀들이 제대로 제작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измен이시죠. 이 제품의 홀들이 시장에 제작되어 있습니다. 더욱 고급스러운 그리스로 이끌어 fashion해 주의하 ROCKT. 그리고 이런 건알을 보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